오늘의 미션 문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뭐 쩜쩜쩜 이러면서 얼마나 필요한데? 불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? 얼마나 필요한데? 내일까지 갚아 매운이 봤니? 아니야? 아니면 뭔데? 왜? 에이 브로! 에이 브로! 에이! 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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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bro can i bum some cash well how much do you need five dollars i need to buy batteries pay me back by tomorrow cash 그냥 돈이라면 이번에는 can i bum some money 그렇죠 can i pay can i bum some money 이러면은 보통은 이제 큰 액수는 아닐거구요 작은 느낌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이런거 다 보세요 담배가 영어로 보죠 자 그러면 제가 담배 좀 어떻게 빌릴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보통 나중에 갚겠다는 느낌은 아니죠 그럴 때 사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can i bum some cigarettes 그렇죠 can i bum 이거는 그냥 하나를 얘기하니까 can i bum a cigarette 이런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ok how much do you want how much do you want 가 되겠죠 how about this 시제도 바꿔 볼게요 제발 이거 사무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너 얼마나 많이 먹었어 친구가 막 배탈이 났다는 거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 많이 더 먹었니 how much did you eat 할 수 있잖아요 치상은 씨 들었습니다 you can do it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과거 행동에 대한 질문 네. 섞어준 거죠. 그쵸? All right.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벌금 뭐 뭐 해야 한다. 자, 입영작 여러분 두 개 가겠습니다. 오케이? 자, 실감 나게 해주세요. 더 많이가 more 해요. more. 자, 이거 한번 해볼게요. 나는 더 많이 운동할 필요가 있어. 나는 운동할 필요가 있어. 더 많이. 어떡할까요? I need to more. 아, 동작 하나 해줘. 동작 먼저. I need to exercise. 더 많이. than more. 그냥 more. I need to exercise more. I need to exercise more. 자, 이건 상훈 씨의 favorite 단어인데요. 너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. 너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. 이거 어떡할까요? I need to... 너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. You need to focus. 그렇죠. 또 어는? You need to concentration. 어? Concentrate. 안 하는 게 좋은구나. 아, 그래도 good try. 그럼 Concentrate가 집중하다라는 걸 알려드릴까? 맞아요. 동사입니다. 이것도 안 되면 어려운 단어 아는 것 중에요. All right. All right. 오케이. He did a good job. All right. So, I need to exercise. 나한테 갚아. 지금 당장. Pay me back right now. 그렇죠. Pay me back right now. 완벽합니다. 자, pay의 과거는 paid라고 했죠? 마침내 이런 거 뭔지 아세요? 마침내 약간 늙게. Finally. 좋아요. 그는 마침내 나에게 갚았어. 그는 마침내 나에게 갚았다. Oh. He. 그는 마침내 나에게 갚았다. he failed me. 아, I don't know. 지금 본인이 했잖아요. Finally. 자, 다시하고. 왜 finally가 가운데 들어가면 되나요? 네. 돼요, 부자에요. He finally failed me back. 그렇죠. He finally paid me back이 되겠고요. 자, Will 한번 써볼까요? 네. 순간적으로 의지를 나타내 볼게요. 내가 너에게 곧 갚을게. 내가 너에게 곧 갚을게. I will pay you back. 곧 soon. There you go. I will pay you back soon.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. 문장들. 사원씩 한 번만이에요. 그렇죠? 이것도 월요일까지 한 번만. 캐시. Well, how much do you need? $5. I need to buy batteries. Pay me back by tomorrow. Hey, bro. Hey, bro, bro, bro. Can I borrow some cash? Well, how much do you need? $5. I need to buy batteries. Pay me back by tomorrow. Okay? Yeah, okay.